자, 오늘 달라진 거 있어요 딱 맞죠? 나 알 것 같아 예능이 되나요? 나 알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달라진 거 있어요 언니는 오늘따라 더 귀여워졌네요 오늘따라 더 귀여워졌어요 유진 언니가 시켰어요 메뉴는 고추장 마늘 마늘 고춧가루 콩나물 방금 왜 그렇게 했냐고요? 아 미리 올라간 느낌이라서 머리먹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저만 알아요 이게 느낌 그 때 편에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해보세요 그래야! 하하하 어 타이밍 여기에서 어디서 해. 아 이 사람 그런 그런 то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